껍쟁이 공룡, 무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 애가 누구냐고요? 껍쟁이 공룡, 무무랍니다. 무무는 엄마가 불을 끄고 나가는 게 무서워요. 문에 걸린 가운이 꼭 날개 접은 인용처럼 보이거든요. 무무는 잠자러 가기 전에 아빠한테 꼭 침대 밑을 봐달라고 해요. 거기에 커다란 괴물이 숨어있을까봐 무섭거든요.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무무는 어쩔 줄 몰라요. 그게 냉장고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요. 무무는 길을 잃는 게 정말 무서워요. 언젠가 브론토 버거 가게에 갔다가 엄마, 아빠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지요. 다행히 엄마, 아빠가 무무를 찾아냈어요. 못된 깡패 공룡이 근처를 어슬렁 거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무무는 정말 무서웠어요. 그래서 눈에 안 띄게 꼭꼭 숨는 법도 배웠답니다. 여보들을 타면서 새 기술을 배울 때도 무무는 몹시 무서워해요. 공룡 아일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도 그래요. 아빠는 안 무서운 척하지만 사실은 무서워한다는 걸 무무는 알지요. 엄마와 아빠는 무무가 언제 무얼 무서워하는지 잘 알아요. 무무가 무서워했던 일을 이야기할 때면 침착하게 귀를 기울여준답니다. 엄마, 아빠는 가끔 자기들도 무서울 때가 있다고 말해요. 엄마는 높은 데를 무서워해서 절벽 위에는 서 있을 수가 없대요. 하지만 무무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. 아빠는 학교 가는 걸 몹시 무서워했대요. 하지만 무무는 학교가 좋아요. 어느 날 아빠가 말했어요.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? 무무, 내가 이제부터 슈퍼 영웅이 되는 거야. 우리가 널 마스크 공룡이라고 불러줄게. 그러면 좋겠어요. 무무가 말했어요. 하지만 슈퍼 영웅들은 용감한데 나는 아니잖아요. 그럼 우선 너한테 슈퍼 영웅 친구가 있어야 되겠구나. 내가 무서울 때면 그 친구가 도와줄 거야. 침대 밑에 뭐가 있을까 봐 겁이 나면 슈퍼 영웅 생각해보렴. 그 친구는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거야. 무서운 게 있으면 그걸 놀림감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아. 엄마가 말했어요. 내 방문에 걸려있는 날개 접은 익룡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렴. 아니면 뒤뚱뒤뚱 뛰어다니면서 춤추는 걸 상상하든지. 너만 아는 특별한 주문을 만들어봐. 찹찹이라든지 파오파우 같은 거. 그 주문을 외우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야. 공룡 아일랜드에서 놀이기구 타는 게 무섭거든. 슈퍼 영웅이 내 뒤에 있다고 상상해봐. 그 친구가 너를 꼭 붙들어주고 있다고 말이야. 그래서 무무는 엄마 아빠 말대로 특별한 주문을 써보기로 했어요. 그러자 아주 천천히 무무는 조금씩 용감해졌어요. 조금 더 용감해지고 더 용감해지더니 마침내 슈퍼 영웅 공룡이 되었답니다.